LX 세미콘의 대안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이 시장에서 최근에 다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반도체 기판 수요 증가에 수혜를 볼 수 있는 해성DS와 덕산하이메탈 한 종목씩을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더 대안주로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께서 아까 LX 세미콘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다른 걸 차라리 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었으니까 먼저 대안주 덕산하이메탈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반도체 기판이라는 점을 보게 되면 같은 맥락이네요. 오랜만에 비슷한 맥락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저는 LX 세미콘에서 DDI보다는 SIC 반도체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기판 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댐 반도체 파운드리 쪽을 보게 되면 반도체 기판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반도체 기판에 묻어가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셨으시피 최근에 AI렌즈 전기차 성장을 하게 되면서 GPU 같은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 반도체 칩 수요 증가가 반도체 기판 수요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삼성전기가 7000원 정도 R&D 설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 기판 증전에만 올해 1조 원 넘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삼성 S&I가 2차 전지 투자하는데 2조 원 투자를 했거든요. 그거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에는 반도체 기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에 소위 말하는 납땜이라고 하시면 납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더볼이 쉽게 말하시면 납이거든요. 불이 은히 섞이긴 했지만 이게 납이에요. 그래서 납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도체 후공정 업체가 패키징을 할 때 반도체 기판과 솔더볼을 가져와서 납땜에서 접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패키징 수요라는지 반도체 기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솔더볼 매출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넵코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인수를 하게 되면서 사명이 덕산 넵코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위성발사체 항법기술전문업체인데 또 이제 제가 이전에 원앱이라는 회사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저게도 위성서비스가 내년에 저는 테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반영이 되게 된다면 아마 또 우주항공 테마로도 엮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 인수한 회사의 실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덕산 하이메탈의 올해 예상 실적이 예상 매출이 550억인데 지금 이 회사가 매출이 300억이거든요. 이 회사를 인수만 하더라도 60%의 매출이 성장하는 효과가 바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판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위성합법기술업체 이 덕산 넵코스 인수 효과 이 두 가지를 보게 된다면 이 반도체 쪽에서 좀 대안주를 찾는다면 아마 덕산 하이메탈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트를 좀 넓혀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원형 바닥으로 동그랗게 올라가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위치적인 점, 위치적인 그러니까 회사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위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금은 따라가기에는 그러니까 추경 매수관이 추정 매수관점에서 보게 되면 덕산 하이메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반도체 성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덕산 넵코어 우주항공과도 엮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기술적으로 차트로 갔을 때도 조금 예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해성DS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잠 좀 깨시고요. 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깬 게 추경 매수와 추정 매수 차이가 뭡니까? 느낌의 차이. 느낌 정도.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해성DS를 말씀드리게 되면 리드프레임 쪽이 70%, 그리고 또 메모리 서브 스트레이트가 30% 차들을 하다 보니까 리드프레임은 반도체 쪽이 있고 또 차량용 쪽이 있는데 둘 다 일단 괜찮은 쪽에서 요즘에는 차량용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리드프레임은 쉽게 말씀드리면 다리입니다. 지지해주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나 자율주행 쪽의 수요 증가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대감이 커지면서 특히 차량용 반도체 쪽에 웬만한 회사 다 들어갑니다. NXP, 인피니온, 글로벌 3대 회사 쪽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가뜩이나 차량용 반도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변화가 같이 이어지면서 계속 주가는 영향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늘리목 들어오고 있죠. 그런 쪽의 포인트를 맞춰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서브 스트레이트인데 앞서 팀장님 얘기하셨던 납댐, 숄더볼, 이 위에 차지하면서 그를 만들어주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글로벌 유일하게 릴 투 릴이라고 하는데 구리를 이렇게 감아서 얇은 판에 깔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유일하게 세계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정신 공정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가장 눈길이 가는 게 기판 사업이죠. 이쪽에 대한 확장세 계속 나오면서 변화가 들어오는 또한의 흐름들이다라고 하면 좋은데 주가는 아직 그렇게 크게 못 흐르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또 그래핀이라고 하는 쪽도 최근 들어서 신성장 동력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쪽에 대해서는 구체화돼서 당장 매출을 끌어내는 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또 탄소 소재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한 2분기부터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올해 매출이 한 6,400억대, 영업이 840억대. 내년도 이런 확장세 계속 이어가게 되면 여전히 올해 성장에 비해서는 PR 12배 정도가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성DS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신 대안주로 함께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가격 전략을 가볼까요? 해성DS 일단은 얼마 전에 5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요즘에 약간 눌림목, 약간 눌려있는 상황인데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수급 조금 안 맞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 그다음에 살 게 없을까라고 하면 타겟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눌림목 확인되면서 다음 변화 나온다고 하게 되면 약 한 5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다시 한 번 적정 고점을 넘어서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손절가는 4만 3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성DS 김민수 대표님, 다시 한 번 신고가 도전을 해보자. 5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덕산하이메탈입니다. 덕산하이메탈은 오늘 매수가를 1만 6천 5백 원 정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지금 1만 6천 5백 원 전에서 기간 조정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이간 매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한 상징적인 숫자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2만 원 정도 가격을 좀 잡았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하이메탈까지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약간 올라온 것 같지만 더 차트 길게 봤을 때는 과거의 가격이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태근 팀장님은 저 추가적으로 한 2만 원대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LX의 테미콘에 대한주로 반도체 기판 수요 증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덕산하이메탈과 해성DS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이제는 조금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인을 보여줬어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의외로 미국 시장 흔들리는데 지지 잘 와닿고. 게다가 오늘 또 중국에서 지진율 인하를 지난 밤 사이에 한번 했었죠. 50BP 인한 효과까지 기대하게 되면 오늘 좀 더 3차선 시도가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또 경기 민감주가 최근에 좀 오르다 보니까 또 호재를 안고 또 차익 매물이 나온지 이런 거 기관이 잘 이용을 하죠. 이런 분들도 체크를 하시되 그래도 시장의 변화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오늘 좋은 체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정태근 팀장님은요? 네, 시장 계속 꾸물꾸물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속도의 차이만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반도체가 강제할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삼성자 하이스 반도체 외에 최근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대형주들이 소위 말하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 대형주들. 그러니까 가치투자 관점에서 퍼 기준을 봤을 때 낮은 종목들.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로테케미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효성그룹 수도 그렇고 종목들의 공통점인 퍼 기준 상태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공약해보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